그쵸, 처음에 거리 벌렸을 때 싫어하는 살인마들 예를 들어서 뭐 있냐 그 뭐냐, 스크림 같은 애들 조용히 다가와서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데 어, 왔어 하면서 스프린트로 거리 벌리면서 도망가 이럴 때 굉장히 좋죠 옛날에는 스프린트 때문에 종고가 못 쓸 정도로 구렸어요 옛날에는 데드하드가 없었고 스프린트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전부 다 스프린트로 들었는데 몽구다 이럴 때도 되게 좋아요 뚜벅이 상대로 이렇게 되게 좋다니까? 벌레내려였으면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거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측 당했고요 어, 근데 괜찮습니다 판자 안 쓴 거라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뛰고 꼼돗인 것 같죠? 여기 잘못했다 근데 쭉 뛰기 작전 성공했고요 지금 망해버렸죠? 아, 망해버린 게 아니라 초반에 손에 굉장히 많이 왔죠? 거의 망한, 망한 정도인 망한 정도인 치료받고 제가 4픽 쫓다가 말았는데 저거 거미인가 아닌가가 궁금하다 저거 요, 요, 요래야지 이게 스프린트가 오케이 스프린트가 아까 없어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망했어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도 스프린트 없었으면은 꼼짝아시 한 대 맞고 시작하는 판이었잖아 되게 괜찮았죠? 자, 이거는 맞아주러 가고싶은데 어디지? 아닌가 아닌갑네 흑돼고 흑돼고 아 토템이 왜 이렇게 없죠? 토템님 여긴가보다 아닌가? 에이 몰라 발자국 돌려 잘 맞췄어요 일단은 위기탈출 했는데 잘 맞췄어요 일단은 위기탈출했는데 잘 맞췄어요 일단은 위기탈출했는데 이것도 지금 혼자서 뻘짓하고있죠 거기서 이것도 내가 승리 아이언일도 없는데 쭉 달리기작전 계속 성공중이야 못따라오죠 이거는 따라하면 게임 끝나요 이거 나름 경기를 지배중입니다 나름요 여기 치료받고 핫픽이 다시 어그로 주사기 써준거구나 이거 아냐아냐아냐 매직기 써주고있구나 두번째 아 여기 띵소리가 나는데요 내가 뭘로 쉬고있을까 여기 여긴가? 참 이게 희한하네 이게 오케이 아 여기구나 오케이 4픽 살렸어요 자 이거 부수고 자 이거 부수고 핫픽 또 쫓기거든요 저거 도망가기 쉽지 않을텐데 아 뭐야 여기서 넘어오는 사람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핫 끝났어요 와 이거 너무 컸다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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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핳 극한의 심리전이었대 거의 심리전을 몇원속 참고한거죠 이거? 아 이거 맞아줬으면은 양옆에 꿈 풀어주고 있구요 꿈 풀어주고 있구요 오케이 죽었어 우리 애기 기회가 많죠 문을 따놔가지고 흔한이 없다 아이씨 다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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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선체로 죽었다 잘못 때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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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